제가 저희 학교의 비슷한 등급대의 아이들보다도 입시 결과가 좋았는데 그 이유는 비교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 주제를 정할 때 대학 학과의 교육 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에서 배울 내용을 앞서서 공부하는 방향의 생기부학 대학에서 배우긴 힘들지만 저의 전공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세특을 적절하게 섞었어요. 안녕하세요. 러셀 평촌에서 고3 썸머스쿨부터 공부하여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과의 수시,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형으로 합격한 김상준입니다. 3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러셀 학원은 제가 시간표를 자유롭게 짤 수 있어 저의 상황에 맞게 자습과 수업에 시간을 분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공부를 안 하는 성격인데 러셀 평초는 최상위권인 전교 1, 2등 학생들이 오는 학원이기에 주위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의 비슷한 등급대의 아이들보다도 입시 결과가 좋았는데 그 이유는 비교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 주제를 정할 때 대학 학과의 교육 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에서 배울 내용을 앞서서 공부하는 방향의 생기부와 대학에서 배우긴 힘들지만 저의 전공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세특을 적절하게 섞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이러한 두 가지 방향성의 내용을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하게 어필하였던 것이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등급 컷에 걸리지 않는 확실한 실력이 있어야 수능 당일 날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도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최저 등급보다 더 높은 기준을 맞추고자 하였고 영어나 국어, 수학 등 적어도 두 과목을 안정적인 1등급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바뀐 수능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처럼 92점을 기본으로 깔고 남은 시간 동안 킬러 두 문제를 위해 우린하는 것이 아닌 어려운 3점부터 쉬운 4점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고 어려운 4점을 손댈 수 있도록 시간을 남겨놓고 문제가 알려주는 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무의 경우 어려운 3점부터 막혀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보다 문제가 한 번에 풀리지 않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접근하는 능력이 저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50회에 가까운 모의고사를 보고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모아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 풀이에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수능 수학에서 100분인 98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겨울방학 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독서실에서 자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러셀에 다니는 친구들이 자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저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깨닫고 3학년 중반에 썸머스쿨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시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고 독서실에 가더라도 자주 졸았습니다. 그러나 러셀에서는 졸 때마다 깨워주실 수 있는 담임선생님들이 계셨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일찍 일어나는 것을 습관드리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수능 한 달 전부터 생활습관을 수능에 가장 적절한 상태로 맞추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썸머스쿨에서 초창기에는 잠을 줄여가며 최대한 많은 시간을 러셀에서 공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며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한계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느낄 때 그 최선의 기준을 러셀에서의 기억으로 사보면 무엇을 하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7시 반에 일찍 와서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옆에 친구가 미리 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아, 저 친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열심히 공부하는 제 모습이 또 저를 보는 다른 학생에게도 자극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또 다시 열심히 할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영어 듣기와 영어 단어 시스템이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러셀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영어 1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불안했는데 여기에서 듣기 실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연계 교재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을 확실히 익혔기 때문에 영어를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가장 좋았던 점은 심리적으로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학원에 궁금한 게 있거나 입시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여러 학생을 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저에게 조언해 주신 수시카드들이 저에게는 너무 위험한 판단이라 생각되어서 수시 지원을 조금 하향까지 잡았는데 후에 보니 선생님의 판단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불안했던 점은 안전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러셀에서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고 마스크를 잘 쓰는지를 담임선생님들께서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신다는 점이 안전하면서도 공부할 분위기가 잡혀있는 곳을 제공해 주었다고 느꼈고 코로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수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국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더 국어 푸는 양을 늘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문제도 안 풀리고 기본적인 문제들도 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집착하지 않기 위해 선택 자습인 일요일 날에 집에 일찍 가서 다시 한 번 목표를 점검하고 남은 100일간의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다시 러셀에 아침 일찍 가서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보았더니 슬럼프가 극복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러셀에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